아픈 거는 조금 아파도 금방 돼야지 우리 여름이 아직 사람 나이로 치면 96세 96세 밖에 안 되니까 요즘 120세야 오래 살아야지 그치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이차 일어나봐야지 물 먹으러 갈게 일어나봐 걸어야 돼 안 걸으면 근육 펴야돼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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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복둥이 말고 오빠야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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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봐 샤넬 이렇게 옮겨졌어요. 우선 꼭 물을 여기 와서 넣어서 올 때도 몇 번은 쓰러지고 오는데 올 때도 몇 번은 쓰러지고 오는데 또 와야 되는데 움직여야지 근육이 태어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여름아 물먹어? 복도가 뭐하냐? 출입구 여름이가 가끔 한 번씩 걸어서 물 먹으러 갈 때 힘내서 물 먹을 수 있게끔 저거 열기 힘들어 하더라고 집게로 집게로 똥이 좋은 힘이 세가지고 펄럭 사람 다니는 것처럼 건데 어? 연아 한 번 먹어라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으면 이제 떠난다 야옹 야옹 어머 몸을 다 먹어야지 역시 ушmana Espa 그래서 신난한 남자마자 완전 쉬 아니야 누가요? 눈 누워서도 꼬리 이렇게 드려 아이고 다행이네 이제 올라갔다 아 이쁘다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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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애도 얼마나 잘했지 몰라요 우리 아가 시애도 했어요 우리 아가 시애도 했어요 봤어? 봤어? 우리 아가 시애하는 거 봤어요? 안 봤어요? 왜 잘했어요? 세상에서 제일 예뻐가지고 시애도 잘해요 좀 이따 밥도 한 번 먹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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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지 안녕하세요 이젠 다행이다 아직 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먹어야지 살지 안 먹으면 친구들 다 따라가게 된다 이거 먹어야지 살지 아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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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먹으면서 왜 안먹었죠 언니 걱정되게 아유 사르차요 아유 사르차요 맛있age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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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eel 여기놔둘게 저기 위에 안올리고 여기로 놔둘테니까 편하게 있어 뒤집어줄까? 가까운데 물 있어 걱정마요 여름아 이제 이 물구릎 치우자 또 아쉬운데 보지마 치우자 옆으로 먹을게 옆으로 그거만 붙지 말고 옆으로 이쪽으로 놔둘게 괜찮지? 아니야? 자자자자 다시 해 미안해 미안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MART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